나 여기 아직 안 있어? 여기 없어 네 어디 있어? 네 8월달 한 번 빗나가요? 3월달 9월달 넘지 3월달 한 번 빗나가요? 다른 사람들은 10원 중인 사람이거든요 약 같은 건 안 되나요? 약은 1대 없지 1대 없지 그럼 한번 해보세요 확실하게 해봐 네 해봤어 안 나오더라고요 확실하게 해봤어 원래는 맨인이라고 이제 맨인인 비형도 좋고 그치? 어선조 자체도 약은 아예 근데 비가 안 주고 어떻게 한다고요? 비가 안 주고 어떻게 한다고요? 비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비가 비 가지고 얇게 널기 위해서 지금 맨 갖다 놨잖아요 네 맨을 갖다 많이 까면 얇게 널리지 그지요? 맨을 까면 얇게 쫙 깔아가지고 맨을 쫙 깔아가지고 맨을 쫙 깔아가지고 해서 다 넣어가면 해가 많이 더우면 이게 좀 빨개져 빨개진다시 빨개지면 그거를 이제 뒤베요 해가지고 해 빠지면 해가 다 돼가면 그때는 이제 막 털어가면서는 차에 실잖아요 톱을 말라가지고 이제 좀 틀어내고 그 같은 거 다 틀어내고 차에 실어 가 건조기에다가 딱 넣고 건조기에서는 45도 이하로 예예 건조에다가 그러면 건조하면 이틀 이틀 반 이틀 반 3일이네 온도를 덜 올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구나 온도 덜 올려가지고 나오게 향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비린내 많이 나잖아요 모욕한다고도 비 사러 와요 또 습진에도 사러 오고 이거 습진에 삶아가 발생이다 하면서는 근데 향이 좋다 네 그것도 사러 오고 좋은게 이거 아침에 향이 진짜 많이 하다 네 막 더디 빨리 모욕비가 더디지 네 그죠 다른 거면 저런 막 되게 힘들 그렇진 알잖아 그지요 그지요 빌때 힘들다 그래서 힘들게 해요 빌때는 되게 좀 더디게 그런데 빌때 힘든다 이렇게 욕물길에 할머니였습니다 ㅋㅋㅋ 지고 였을 때 근데 좀 비는 시기가 좀 늦었다 그지요 그지요 지금이라도 부지래히 비하지요 여름이 아프셔요 네 아파요 손이 좀 더 차아프네 네 흔들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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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